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원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저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문장 선언은 잘 이행되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간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굴종적인 대북정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절단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로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청산 후협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기회는 이렇게 들립니다. 선괴멸 후 독재. 그들은 보수의 괴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쓴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끄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리적인 오프와 합리적인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나라.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좌파동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나갑시다.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무도한 여권 야합색 세력들이 끝끝내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당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우리 당 의원들은 무려 55명이나 도발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그리고 우리가 적법하게 그들의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맞고자 하는데 그들은 마을을 들고 해물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국회를 납작판으로 만들었습니다. 55명의 의원들 이제 별들입니다. 별들.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말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의원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거법 왜 저희가 이렇게 막을까요? 문재인 선거법 왜 이렇게 막을까요? 여러분 문재인 선거법은 바로 민생판탄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연동형 비례대표전에요. 문재인 선거법대로 투표를 하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좌파 세상에 의해가 됩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만에 마이너스입니다. 건강보험은 2020년이면 고갈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일자리 마이너스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집니다. 퍼플리즘 세상입니다. 우리의 알뜰한 세금 갖다 쓰기 바쁩니다. 그런데 내년에 좌파 우회가 되면 더 갖다 퍼주고 더 갖다 써서 이제 대한민국 민생 파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선거법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벌써 얘기합니다. 저희가 의원 정수 분명히 늘어날 거라 했더니 아니라고 했죠. 벌써 민주당 민주평화당 다 얘기합니다. 의원 정수 늘려다 보려고 여러분 지금 의원 정수는 늘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의원 정수 10% 줄이겠다고 자유한국당 안내로 논의해 주십시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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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뭔가 공수처 바로 민생 치매법입니다. 여러분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얘기했습니다. 반민주적이라고 현직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왜 공수처를 하면 판사 검사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결국 청와대에 손아귀에 든 판검사는 청와대 입맛대로 재판하고 수사합니다. 결국 민생을 침해하게 됩니다. 공수처 민생 치매법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